아 자 여기에서는 디스가 아니라 때 아워 세우즈가 아니라 어스 이시안이라 뎀 그 다음에 릴리즈가 아니라 이즈 릴리즈 투 디스플레이스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스 요거 라이클리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b 라이클리 투 수거 생각하면 안돼 이거 아냐 여기 여기는 헤브 디스플레이 현재 완료 이 라이클리는 그냥 아마도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마도 더 많은 공기를 교란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가 들어가는 게 맞죠 에너지는 방출된다 방출한다가 아니라 방출된다 여기 지칭 대상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들 앞에 여기는 스틱을 얘기하는 거지 복수 자 여기에서는 공기 뭐 이런 걸 말해주는데 같은 대상 자체가 없잖아 위 자체가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쓰면 안되지 자 이거는 언앨러지를 받아주는 대명사야 그런데 이렇게 후취수식을 받는단 말이야 작은 돌을 던지는 것에 그 비교 표면 고요한 염묘의 표면에 작은 돌을 던지는 것에 비유 이렇게 비교 이렇게 들어갔는데 후취수식 받는 대명사는 덫과 도우즈 도우즈는 덫의 복수형이죠 이것만 가능한 거야